한술그룹의 창업주 이맹희 여사죠. 손자 조모 씨의 황제령이 누리꾼들이 아주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조모 군이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금병제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돼서 근무를... 금병제조업체. 네.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조모 군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 확인을 해봤더니 이 공장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실제 과연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는지 그 부분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사무실 자체도 유령 사무실이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지 조차도. 어쨌든 그래서 병무청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정된 이 공장에는 안 나왔던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대체 복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병무청에서 어떻게든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거 체크하지 않습니까? 다 체크하게 되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이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은 산업기능요원이 사실 현역 입양 대상자랄지 보충역 입양 대상자에서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산업기능요원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자체는 물론 절차에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산업기능요원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 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에도 의혹 대상이다. 그렇죠. 산업기능요원을 한다는 것은 현역이나 다른 보충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월급까지 받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특혜인데 일종의. 산업기능요원이 어떻게 됐는가부터 수사가 시작돼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데리고 있는 그 회사가 병무청을 지속적으로 속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더군다나 만약에 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니까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줘서 거기서 출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모 씨가 제발 회장이나 사장입니까?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편으로 봐주고 산업기능요원이면 기능요원답게 와서 일을 해야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따로 별도 사무실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 회사 자체에서 뭔가 한 손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서 엄청 편을 봐주는데 이게 들통이 나다 보니까 사무실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거기서 마치 출근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사람이 체크할 수 없잖아요. 원래 출근할 자리로 출근을 하게 했으면 다 수사를 하다 보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 출근한 적이 없다고 증거가 명백히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사무실을 줘서 거기서 출근했다고 한다면 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통신유치 취재도 하고 다 하면 실제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와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이 회사 그런데 왜 별도의 사무실을 이렇게 줬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지금 뒤늦게 이 회사가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뭐냐면 이 조모 군이 공황장애가 있어서 공황장애요? 네, 공황장애가 있어서 저도 공황장애 자체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는 개념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동반하는 건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폐쇄증처럼 좁은 데서 일을 못하는 경우랄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은 그건 아니겠네요. 혼자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는 데 있으면 조금 강박관념이나 어지럽거나 그런 현상도 공황장애 일종인데 아마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인기피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한 곳에서 일하기가 부적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줬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공황장애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 그리고 좁은 공간 이런 데서 강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느낀다고 주장은 하지만 만약에 공황장애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라면 이거는 병역 면제 사유도 될 수 있는 건데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정상인으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제공할 수 있을 때 편입 자격 요건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공황장애에서 당원은 원래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납득도 이상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 기능요원이 됐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인재무사님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가 끊어졌는데 그 회사에서 공황장애가 있다. 또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공황장애가 있어서 독방을 줬어야 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랄까요? 재벌 자녀라는 건 본인들이 애초에 몰랐다. 전혀 몰랐다.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게 아무리 현역은 아니지만 대체복무라고 해서 이게 군 복무에요. 군 복문데 신체적인 조건이 되지 않아서 대체복무로 가는 거라서 병역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 일이고 이런 사실들은 이 회사도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이런 대체복무자들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병역법이 얼마나 엄중한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복무 시킬 때 어떻게든 그 사람들 잘 활용하려고 하지 그 사람 배려하려고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역법 위반이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문제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재벌 자녀인지도 모르면서 그중에 한 명이 나 공황장애 있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어려워요.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아서 독방을 또 열어주고 이 조모 군의 출퇴근이나 이런 거 철저히 반록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김경기 변호사님.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이 바로 조모 씨. 여기 보면 한솔제지에 보면 조동혁, 조동만, 조동길 이분들도 모두 병역법 면제를 받았어요. 이분만 그래도 대체 복무라도 하다가 이런 문제 생겼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아버님도 그렇고 큰아버님, 숙부님, 아버님 형제들이 다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군대를.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 받게 됐습니까?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세상에 참 특이합니다.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세대가 전부 지금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다 그러면 군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유전 아닐까요? 유전.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아니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죠. 경위 유전이라는 게 아니고 병역특례 유전이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써요. 아 병역특례 받는 것 자체가 유전을 이렇게 세물림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군의관이 틀림없이 다 검사했을 거 아닙니까?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지금 군복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해서 판정을 해서 지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도 좋은 집안에서 이 정도 돈이 많은 집안에서 아버지들이 진짜 군대 안 가는 것이 그냥 어떤 가정의 문화처럼 된 이런 집안에서 정말로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받을 만한 사유나 진단이 나온다며 증명검사 과정에서 그런 진단서 내고 당연히 면제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별도의 지금 이 회사 자체가 돈이 부족해서 지금 병역특례 요원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빈 방을 별도로 얻어줄 정도로 엑스트라 별도의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이 산업기능특례 요원에게 돈을 더 쓴다? 상식적으로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턱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07년도에 지금 가수 싸이시라든지 병역비리 수사, 산업기능요원 수사했을 때도 실은 보면 회사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한 10여 명 정도 구속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본인들은 재벌 아들인지도 몰랐다. 그다음에 뭔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줬다라고 변명은 하고 있지만 그 변명 자체가 거짓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도 아마 회사 내부 관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같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높습니다. 그런데 손재경 변호사님, 이 조모 씨 부품 설계일을 그 회사에서는 부품 설계일을 상당히 잘해서 회사에 공헌을 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혹시 이 조모 씨, 이쪽 분야의 전문가 맞습니까? 기능요원이 되려면 최소 2년, 3년 이상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전문 기능이 있어야 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일 것 같고요. 아직 그게 확인이 아직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일을 제대로 안 했지만 일은 조금 했는데 성과가 있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럼 그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벌가들 병역 수행한 것을 보면 일반인들의 어떤 수준보다는 굉장히 면제율, 기능요원으로 가는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부정한 이익이나 이런 것을 대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능요원으로 가지 않았을까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 대가를 기초로 해서 받아주고 봐주고 했다면 병역법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지금 범삼성관대 혹시 협력업체나 이런 하도급 관련해서 좀 이익을 받은 게 없나 업체 측에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